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우선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해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폭염대응 인프라를 개선합니다. 청주 북부시장에 설치 중인 쿨링포그 시스템은 이달 초 완공되고, 충주시청 광장 진입로에는 쿨페이브먼트 사업을 추진, 지포면 온도를 완화합니다. 기후변화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 60여 명을 양성하고, 이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 등 2,500여 곳을 방문해 맞춤형 절감 방안을 제시합니다. 도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기후변화를 이해하고, 녹색생활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충북기후변화교육센터를 상시 운영하고,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여름철 가뭄에 대비해 민간군 분야별 대응 체계도 점검했습니다. 충북연구원 주간으로 지난주 민간군 간담회를 열고, 2019 충북도 가뭄대응 종합대책 분야별 임무와 역할을 확인했습니다. 또한 충청북도는 가뭄 발생 시 농업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 기반 시설을 정비합니다. 한밭 대비 용수 개발과 급수 저장조 청고 설치를 추진하고,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나섭니다. 낙후 지역은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 CBI TV 신국진입니다.